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웨이컴 투 바이오. 나이스테일 그대로 있네. 이야. 어머, 어머, 어머. 우와, 깨끗해, 깨끗해. 며칠을 다시 다 했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뭔지. 이게 뭐야? 아, 냉장고. 어머, 일일이야. 여기가 막 산림을 막 하는 집은 아니니까. 아니,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진짜. 여기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정기, 그 차단기.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살았을 때 이게 배기 싫어가지고 A4 용지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통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액자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괜찮다. 일단 저희 먼저 화장실? 최대한 이렇게 보완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보완을 한번 해봤는데 우와! 이야. 너무 좋다. 그전에는 수납장이 없어가지고 수건 같은 걸 보관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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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게다가 이분도 이렇게 열면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약간 슬라이딩식으로 우와! 엄청 넓죠, 안에. 괜찮다. 여기에 어? 불 또 들어오네? 어머, 어머, 웬일이야. 근데 여기에 또 숨겨진 기능이 하나가 있는 게 샤워하면서 음악 듣기. 여기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와, 대박. 아니 되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노래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기야. 배우게 생기네. 우와! 화장실에서 노래가 나와. 아니, 화장실에서 안 나가겠어, 노래 듣다가. 진짜. 와, 화장실 감동이다, 진짜. 제일 중요한 방을 한번 또 볼까요? 방방. 너무 기대되는데? 알았어. 네. 따라라라따. 하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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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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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아까 진짜 너무 예쁘고. 오! 대박! 계속 강조할 수 있게. 모던한데 코지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 톤은 녹색으로 해서 조금 안정감 있게 하고. 그때 보셨죠? 책 엄청 마음에 졌다. 맞아요. 이거는 옷장 겸 수납장이에요.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얘는 공간 박스를 조금 더 가구처럼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나온 건데요. 사용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너무 괜찮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가구예요. 여기는 이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저희가 최대한 해 봤고. 그렇죠. 우리 아들의 로몬 서재 느낌인데요, 이거랑. 보면 이제 여기 안에는 저희가 시계를 안 달아놨는데 도어에다가 저희가 시계를 붙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뭔가 할 적에는 좋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해 놨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침대로 변환하는 쇼파예요. 들 수 있는 쇼파배드. 높이는 퀸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퀸 사이즈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셔도 넓은 집으로 가면 거실에 쇼파처럼 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 이거 여기 학생 살고 있는 학생분이 이거 가져간다면 가져가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인 씨. 네. 아니, 집이 어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지금. 지금 보면. 잠시만요. 여기가. 뭐야. 뭐야. 안방이에요, 안방. 와.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심으로. 와. 이게 뭐야. 모더나우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장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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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대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해? 그리고. 여기 노래 블루투스를 켤 수 있어요. 와. 블루투스 됐어? 와. 대박이다. 공간이 이렇게 지금 활력이 이렇게 됐어. 아니, 근데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대? 아니, 이거 나 지금 딴 집 보는 거 같은데. 제가 주명한 게. 아. 조명이. 조명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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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 와. 아니, 이게. 야, 이거야말로 모델의 끝판왕은 아니니까요. 리모콘으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리모콘으로 다 조절을 해서 누워서도 할 수 있다는. 아, 근데 이거 보면 집 새로 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와, 책상도 넓어가지고 공부하기 딱 좋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놀라는데 만약에 이제. 집주인께서 와보시면은. 까물어 치시겠다. 까물어 치시겠다. 진짜 놀래 까물어 치실걸요,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윤 씨.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모던하고 포즈의 끝이네. 진짜 모던하다. 집에 온 김에 좋은 기운 드리려고 제가 화분이랑 제 사인시드 좀 준비했어요. 제가 무명 시절에 지내온 곳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기쁘고 기쁘고 값진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